와, 언니 발 안 아파? 아니, 하나도 안 아픈데. 젊은 나보다 관절이 더 젊은 것 같아.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나 안 흐트러지고 꼿꼿한 거야. 킬리지 오히려 나는 편하던데. 진짜 부럽다. 이렇게 걷는 것 자체가 정말 재미있잖아. 지루하지 않고 운동이 되는 거야, 진짜. 그렇지, 그런데 좀 힘들까 봐 그렇지. 너 힘들어, 나는 너무 좋은데 하나도 안 힘든데. 운동하시는 나보다 안 힘들면 어떡해. 그래서 나는 그냥 취미 삼아 여겨서 그냥 이렇게 걸으니까. 진짜 막 재미있지 않아? 사든 안 사든. 너무 재미있어. 막 예쁜 거 많잖아, 진짜. 저 지하상가를 왔다 갔다 하면 한 2시간 돼요. 진짜요? 그러니까 만보 정도는 가뜬하죠. 이야... 서 있기도 힘들 것 같은데. 제가 간장 여자가 샤랄라 하잖아요. 언니가 이렇게 예쁘다, 그렇지? 그런데 그거 굽이 낮아. 완전 7, 7, 7, 8. 나는 12. 이렇게 자꾸 높은 건 눈이 가요. 오지간히 높지 않으면 눈에도 아예 안 들어오시나 봐. 안 차요, 안 차요. 짐승이야. 방문이랑 바뀐 거도 좋겠네. 아, 짐승. 공룡이 있는 신발 신발 신발. 와... 저 속도로 다니면 운동이 되겠네. 그렇죠?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입구부터 굴링, 굴링하대요? 네, 제 단몰집이에요. 원래 댄스복인데 저는 그냥 평상시 복으로 입어요. 진짜 단골집이고. 또 저 사장님이 제 프로 팬이에요. 화려하네요. 스팽글이 엄청. 이거 내가 좋아하는 핑크다. 너무 귀엽다. 괜찮아? 너무 귀여워, 딱 언니 거야. 너무 예쁘다. 동생들 너무 힘들어하시는데요, 지금? 갱년기가 와서. 너무 힘들어하시는데요? 춤 한번 출까? 너 출래? 아니요, 저 힘들어요. 아, 벌써 힘들면 어떡해. 어머, 어머. 하이퍼보이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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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춤까지 추셔. 하이힐 신고 지금 지하 상가를 한참 걸어 다니셨는데. 우와, 신기하다. 유지스 춤까지 알고 있어요. 유지스 하이퍼보이. 어머. 우와, 우와, 우와. 이거 춤 맞죠, 이거? 아, 알고 계시는 거예요, 지금. 하이퍼보이. 어머, 어머, 어머. 남의 가게에서 뭐 하는 거예요? 어떻게 저렇게 지치질 않을까? 아, 예쁘다. 너무 귀여워, 그러나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수고하세요. 네. 지금 옷 입고 가신 거요? 네, 그냥 입고 나왔어요. 네? 뭐라고요? 저게 이상해요? 나 아무렇지 않은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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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